안녕하세요 전입니다 이번에는 신라 탈핵의 유래 이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분기 유래 이사금에 의하면 이백팔십사년 10월 유래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좁은 왕의 장남이다 어머니 박씨는 남갈문왕의 딸인데 일찍이 밤길을 가다가 별빛이 입으로 들어오니 그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왕이 태어난 날 저녁에 신비한 향기가 방에 가득하였다 유래 이사금의 아버지는 좁은 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해 이사금의 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4번째 신라의 왕위를 개성하게 되죠 잠시 신라의 왕 계보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씨 석씨 김씨로 이루어져 있죠 박씨의 신라 왕조를 먼저 보면 혁거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해왕이 나옵니다 이 남해왕 시절에는 탈해를 차위로 맞습니다 그리고 남해의 아들은 유리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탈해의 사금으로 잠시 석씨가 박씨 왕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탈해 때는 김할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김할지는 김씨의 시조죠 그리고 개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탈해왕이 거두어서 궁중에서 기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보로 임명하게 됩니다 탈해 다음에는 다시 박씨계로 넘어가는데요 파사 왕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파사는 유리의 둘째 아들이고요 먼저 왕위에 오른 것은 아마도 북방 민족의 특성상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농업국가는 장자계승의 원칙이지만 목축국가는 막내에게 왕위를 개성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도 이 재산을 다 이 막내에게 이렇게 주게 되죠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둘째가 먼저 계승서열로 왕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파사의 아들은 지마고요 이 파사나 지마는 박씨의 왕통이지만 외관은 전부 김씨들이 차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의 첫째 왕이 일성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갈문왕 박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도는 이 김할지의 천자 이름과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의 둘째 아들 파사와 그의 아들 지마를 보면 왕비가 김씨고요 자 유리의 첫째 아들인 일성, 일성을 보면 김할지의 손자인 아도가 갈문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아도를 남해왕 때 양자로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 대신 이 아들을 낳은 게 일성인데 그 일성을 유리의 아들로 입족시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갈문왕으로 치대가 됩니다 자 일성 다음에는 그 아들이 아달라구요 이 아달라 다음에는 탈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벌휴 이사금으로 아홉 번째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벌휴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구춤입니다 자 구는 원수구, 개구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추는 새끼를 의미하죠 그래서 원수의 새끼 또는 개의 새끼를 의미합니다 상당히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박식의 구조를 보면 김식의 세력들이 차지를 하는데 첫째 혹시 박식의 왕위를 석시가 빼앗아 가서 아니면 김식의가 아닌 석시계로 넘어가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석시계 왕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구추로 명명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벌휴가 왕위를 얻게 됨으로써 그 아버지 이름인 구추로 이름이 명명되었다는 것은 이 상국사기 정사에 나오는 그런 기록으로 보겠습니다 자 벌휴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골정 둘째 아들이 이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메의 아들이 먼저 왕위를 얻게 되는데요 자 이유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있느냐 하면 골정의 아들이 어려서 이메의 아들인 네해가 먼저 왕위되어 오른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석시의 외관은 김씨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바가도라는 이 아도가 김할지의 계보에 나오죠 손자해당이 되고요 구도 또한 김할지의 세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김씨는 박씨계와 석씨계의 외가로 상당한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메의 아들이 다음 왕위를 얻게 되는데 그 왕은 네해가 됩니다 자 네해는 아버지 이메의 형 사촌이 되겠죠 사촌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조분이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분의 여동생을 네해는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대해 다음에는 골정의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조분 다음에는 그 어머니가 동복으로서 조분의 동생이 첨의 왕으로 되고요 첨의 다음에는 미추계로 잠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추의 아버지는 구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미추 다음에는 조분의 장남인 유래가 14대 신라 왕위를 계승하고요 이 유래의 어머니는 박씨로서 내음 갈문왕의 딸에 해당이 됩니다 유래 다음에는 조분의 손자가 기림이사금으로 왕위를 잇게 되고 다음으로는 내해의 손자가 크레로서 왕위를 잇게 되는데 내해의 아버지는 석우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신라의 석씨 계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래의 사금을 다시 보면 자 2년에는 이 왕이 시조묘에 찾아뵙다 합니다 이 시조묘는 박씨계에 해당이 되죠 그 이유는 어머니가 박씨로서 내해의 이사금이 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시조묘에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5년 2월에는 이찬홍권을 서불안에 임명하여 기밀사물을 담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서불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이 서불안은 이 조분의 사금 때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최초로 서불안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우로우입니다 이 우로우가 사도지역에서 외인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외적을 바다에 빠트려서 죽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전쟁이죠 이 사도전쟁 때 우로우가 이김으로써 조분의 사금은 이찬우로를 서불안에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해하여 담당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서구로우를 자세히 보면 이 서구로우는 수로우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각간수로우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수로우는 각간으로 후에 허황옥과 결혼하여 가야라는 나라로 불리우게 되죠 자 조분의 사금 때 우로우가 서불안으로 임명이 되지만 이 시대에 여러 큰 또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45년 10월에는 구구려가 이 신라 북쪽 변경을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246년 10월에는 동남쪽에 흰 기운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한필의 비단과 같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 조분의 사금 때 공격을 해서 이 신라인들 중에 많은 인구가 동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첨예가 왕이 되고 또 정권을 잡아야죠 그래서 이때 이찬 장원을 서불안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첨예 이사금 시절에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외인이 이 서불안 우로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 첨예 이사금은 남당 지역으로 내려와서 궁궐 남쪽에 해당이 되죠 남당 지역으로 가서 정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세력 구수 세력에 의해서 이 첨예 이사금은 스트레스로 죽게 되고 이 정치적인 상황을 머면한 사람은 김씨인 미추 이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추 이사금이 이 정치적 상황을 정리하여 다시 나타나고 이찬 양부를 서불안에 임명하여 중앙과 지방이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미추 이사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 당시에 백제 고의가 이곳에 남아있던 이 구숙의 잔당들을 다 속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미추 이사금의 세력도 또한 약해지고 김씨 세력에서 다시 석씨 세력으로 왕위를 넘겨주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유래 이사금에 해당이 됩니다 유래가 다시 실권을 잡고 나서 이찬 홍권을 서불안에 임명하여 김일사물을 담당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서불안은 박식의 때는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 좁은 이사금 때 나타나고요 참회 이사금, 미추, 유래 이사금 이런 석씨계 신라 왕위 시대 때 이 서불안이라는 지위가 나타나는데 이 서불안의 지위를 최초로 갖게 된 사람은 우로죠 이 우로는 석씨로 불리워지지만 원래는 수로의 아들이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야가 신라하고 싸우고 난 뒤로 이 실세력은 없어지고 거기에 남아있던 세력이 역사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신라와 다시 손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서불안으로 임명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286년 고이왕 때죠 그리고 유래왕 때 고이왕은 사신을 신라에 보내죠 그래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이왕도 운명을 다해서 286년 11월에 돌아가시죠 자 그래서 백제 고이왕이 286년에 돌아가신다라는 기록이 나오구요 고이왕 다음에는 책계왕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고이왕의 아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계왕이 왕위를 잇으면서 이 위례성이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왕이 장정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보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위례성은 백제 초기 온조왕 시절에 위례성 기록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기사에 의하면 기원전 2년 봄에 낭낭이 쳐들어와서 위례성을 불태웠다라고 마지막 기사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거의 한 300년 후에 위례성 기록사가 백제 책계왕 시절에 나타나는데 이 위례성을 보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례성은 한수 밑에 있는 한산 어느 지역에 위례성이 위치하였고 그 지역에 말갈 세력이 있었고 그 옆에 낭낭 세력이 있었는데 이 낭낭이 초청기에 백제 온조 시대 때 이 지역을 공격해서 불태운 이후 다시 재건한 것은 300년 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책계왕은 다시 이 백제의 위치가 위례성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백제는 이 두 개의 세력이 존재했는데 이 고위 세력과 구수 세력이었죠 그래서 구수가 먼저 왕위를 계승하고 그 위치는 신라 남당 지역에 해당이 됐는데 이 초고 이후에 이 구수 사반이 통치하는 지역은 신라 남당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수가 왕위가 되고 그 아들 사반이 이었지만 너무 어려서 구수 사반 이후에 고위가 왕위를 계승한다고 삼국사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238년 공선시일가가 떠난 이 지역에 공선시일가가 떠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서로 잡아야 할 세력이 바로 고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고위가 백제의 실세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계왕 시절에 286년에 대방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제의 책계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방과 백제의 책계왕 사이에는 서로 또 이런 그 서로 상부상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딸을 책계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대방왕이 따로 보가가 있는데 이 보가를 책계왕에게 주게 되죠 고구려가 이 대방을 치는데 백제한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백제는 이 대방왕과 왕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왕실 외척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구려한테 도와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잠시 정리를 하면 공손도 왕의 딸이 보루가 있었죠 그 다음에 대방왕 공손강 이 여동생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루와 보고를 이 구지왕한테 주었죠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대방왕의 딸 보가를 또 고이왕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대방지역에 있던 이 공손세력은 이 구지왕 고이왕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고이왕이나 이 책계왕의 위치는 이 대방지역과 근접한 지역으로 보이고 그 지역은 위례성 지역인 이 한수 아래 지역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위례이사금에는 계속된 그 외인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외인은 287년 4월 일례를 기습 공격하였는데 브루질러 태우고 천명을 포로로 잡아간다 289년 여름 5월 외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박을 손질하고 갑옥과 무기를 수리합니다 그 다음에 월성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구 이벌찬을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292년 6월 외병이 나오죠 사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왕 유례왕이 일길찬 대곡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도와주어 되찾도록 명령을 합니다 유량 10년 294년 2월 사도성을 고쳐 그곳으로 사벌주의 호민 80여 집을 이주시킵니다 294년 여름 외병이 장봉성을 공격해왔으나 외병이 이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신라와 외와의 관계 기록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 박혁거세 때에도 외와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자 박혁거세는 북방계 동호족이었죠 그래서 진안지역에 나타나는데 이 동호족이 나타날 때 이 주변국, 변환, 낭랑, 외 그런 초기에는 이 박식의 동호족을 경애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해 이사금 때는 외인이 공격을 하죠 바닷가 민가를 노략질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다파라국 출신인 타래를 사위로 맞이하죠 그래서 저는 이 다파라국과 다라국이 관련 있다고 보고요 자 다파라국 출신인 타래가 남해와 연결이 되고 자 상대적으로 약해진 이 외인이 약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 타래 이사금 때는 외국 기록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우호관계를 맺다가 나중에는 외인이 목축도를 침략하여 각간 우호를 보내어 맞게 왔으나 이기지 못하고 우호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외에 밀리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타래 이사금 다음에는 파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마가 나오는데 타래 말기 그 다음에 파사 시절 지마 초기까지의 어떠한 기록이 나오냐면 가야 기록이 나옵니다 이 가야가 황산까지 마두성까지 이런 기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지마 초기 이후에는 이 가야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외가 쳐들어온다 동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났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외국과 강화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요 잠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신라와 외가 신라와 외는 초기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신라와 외가 서로 접촉하면서 싸우거나 협조를 하거나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붙어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록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이 학계가 주장하기로는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에 외는 일본 퀵시지역에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 현해탄을 넘어서 계속 꾸준히 이러한 식의 그 접촉의 기록이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외는 왜 그 현해탄을 그렇게 건너서 신라를 공격하거나 또는 강화하거나 왜 그런 행위를 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의 기사는 계속되서 나오는데요 아달라 이사금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벌류 이사금 때도 나오고 좁은 이사금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좁은 이사금 때는 이찬 우로가 사도에서 외인과 싸워서 외의 적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첨해 이사금 때에는 외인이 서불한 우로를 또 죽이게 되죠 아달라 이사금 시절에는 신라는 외와 사도성을 위치로 경계를 하고 있고요 외의 여왕 히미꼬가 신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벌류 이사금 때에는 외가 국경선을 침범하고요 좁은 이사금 때는 외가 금선까지 침입하지만 또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서불한 우로가 사도지역에서 잘 싸워 이 지역을 확보를 하지만 이 지역은 사도지역이죠 후에 우로는 또 외인에게 살해당합니다 유래의 사업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된 그 외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래의 사업 시절 외는 계속해서 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외와 신라의 경계선은 아마도 사도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외는 신라 일레우를 공격하고 사도를 공격하고 장봉성을 공격합니다 신라는 잘 막아내지만 이 외의 공격은 끊이지 않습니다 유래의 사업은 294년 7월 다사군이 상서로운 배의 사업을 바쳤다 295년 외인이 여러 차례 우리 성읍을 침입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나는 백제와 함께 도모하여 일시의 바다를 건너 그 나라에 들어가 공격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서부를 한 홍건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물 위에서의 전투에 익직하지 않은데도 위렴을 무릅쓰고 원정을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백제는 속이는 것이 많고 항상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역시 함께 이를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바자왕이 옳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다 백제와 함께 도모하여 일시의 바다를 건너 그 나라에 들어가 공격하려 하는데 이 바다라는 이 기사가 우리는 이 바다해로 이거를 현대에서는 해석을 하지만 이 바다해는 당시에 이 호수 또는 넓은 강으로 표현했음을 주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는 이 폐자를 바다로 쓴 것이 아니라 넓은 강 또는 호수로 쓰였다고 따는 기록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해를 강이나 호수로 설명했을 경우에 신라는 백제와 함께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외의 지역을 공격하려 하지만 백제의 생각이 신라와 같지 않음을 우려하여 공격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년 이 지량을 이찬에 임명하고 장흔을 1기 임명 순선을 사찬에 임명했다 하는데 이서 고국이 금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병력을 동원해 강화했으나 물리치지 못했다 문득 신비한 병사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이 말았고 모두 대나무 잎을 귀에 꽂고 있었다 우리 군사와 함께 적을 공격해 물리쳤는데 그 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사람들이 대나무 잎 수만 장이 죽장능에 쌓여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선왕이 음병을 보내 싸움을 도와주었다 보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왕은 김씨고요 김씨가 중령 지역에서 이서고국의 침입을 도와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서고국은 상국 유사에 나오는데요 유리왕 14년 37년 기록을 보면 이서국이 이서국 사람들이 와서 금성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서국은 금오촌 이라 불렀고 그 지역은 청도 라고 합니다 이 청도는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동반도에 있던 그 청도 지역이 이서국이 신라이 박시계인 금성을 공격했고요 그 전에 외인들이 사도성 지역을 경계로 한 신라 남쪽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제는 신라의 서쪽에 있고요 신라는 백제의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백제 초기 온조가 만난 나라는 말갈이 있고 낙랑이 있습니다 말갈은 북쪽 백제의 북쪽 낙랑은 백제의 동쪽에 있고요 마하는 백제의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신라는 초기에 박혁거세가 나오는데 이 박혁거세는 진한 육부를 중심으로 설아벌이란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이 진한 육부는 육성시로 바뀌는데 바뀌게 된 이유는 진나라 시절 만리장성에서 도망나온 사람들이 육부지역에 모여 살면서 그들 세력으로 재구성되면서 성시가 바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박시 이후에 석시가 나오는데요 이 탈해 는 신라 이 남방계로서 박시 오한족인 이 북방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자 북쪽에는 낙랑 말갈 대방 고의로 연결이 되고요 이 백제와 신라 사이의 남쪽 지역은 외 가야 대방 구수 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남쪽 지역에서는 외가 동쪽에 위치한 이 사도성 지역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297년 신라 북쪽 지역에 위치한 금성은 동쪽에 있는 산동성 지역의 청도 지역으로부터 이서국의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이 당시에 백제와 신라 그리고 위치 정치체계 등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 당시에 백제는 책계왕이죠 그래서 북쪽의 신라 금성 지역으로 이서 고국이 신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제 북쪽 지역도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위에 있던 한나라인들이 맥 여기서 말하는 후환이죠 원래는 이 당시는 삼국시대 위초고시대인데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 후환 지역의 사람들 그 이전에는 진나라의 후손들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맥쪽 사람들과 함께 백제 북쪽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의 왕은 책계왕으로서요 적의 군사에 해를 입어 돌아갔다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자 좀 더 정리하면 신라의 남쪽은 외가 사도성을 위치로 서쪽에서 공격을 하고 신라의 북쪽은 이서국이 동쪽에서 이 신라 금성을 공격합니다 이 백제 다시 얘기해서 신라 북쪽의 서쪽은 책계왕 말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신라의 약한 틈을 틈타서 백제 북쪽에 위치한 한 맥이 남하에서 쳐들어오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책계왕은 고이왕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이왕이 돌아가시면서 책계왕이 왕위를 얻게 되고요 자 책계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분서가 마다들러서 이 다음 백제의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유래왕 298년 2월 수도에 짙은 안개가 껴서 앞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년대 5일 동안 지속되었다가 자 이 말은 신라가 외의 세력으로부터 접수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신라가 외에 의해서 망한 것으로 또는 접수가 된 것으로 되고요 이 경도 한자로는 원본에 경도로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이 당시에는 수도로 하고 짓고 있죠 자 그런데 유리왕서부터 일성 까지는 이 경도 라고 설명을 하다가 아달라 이후부터는 수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한자를 다른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유리왕서부터 나타나는 이 경도는 경도 수도 이렇게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냥 경도로서 금성 외에 또 다른 지역이 하나의 도시를 경도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지역은 아마도 탈핵의 세력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식의 세력은 금성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김씨의 세력은 계림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식의 신라는 원래 금성 이었죠 그리고 탈해 시절의 양사는 월성 으로 됩니다 이 지역을 파사 지마가 사용하다가 아달라 이후 이 지역을 경도 로 설명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첨해 시절 구세에게 빼앗기고 미추가 다시 탈환한 이 지역 이 경도를 유래 시절 다시 외에게 빼앗깁니다 분서가 왕이 되고 크게 사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래왕 15년 298년 겨울 12월에 신라가 외에 접수가 되면서 왕이 돌아가신다 라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석식의 신라는 상당히 신라로서는 힘든 시절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구서한테 빼앗기고 외로부터 빼앗기고 이서국으로부터 공격을 방하고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백제 또한 북쪽의 한 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계 고위왕이 죽고 책계왕도 죽고 분서왕도 이렇게 고분군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그런 것을 이 당시에 백제와 고구려의 정치적 상황을 한번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래왕 다음에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